ου 어이구 에너지 축축 차고 상대의 암아있고 겐지 앞에서 깝죽깝죽깝죽 겐지 반사 빠졌고요 실드 들였고요 아이 에너지 100 아가 이 빠졌어요 확인 원숭이님 짬프 한번 해보실? 아이 겐지님한테 줘버렸어 아이고 나 혼자.. 혼자가 너무 좋아 나 왜 겐지 차로 플레이해가지고 미쳐나 봐 겐지 궁 지금 궁을 키네? 나도 궁 있는데 그럼 이제 뽕 찼어요 왜 뽕 찼음 뽕 찼음 한번 뽕 드릴게요 한번 가죠 원숭이님한테 함 저 아나 잡아줄게요 원숭이한테 넘나 잘 쏘는거 형이 점프 점프병 없다 지금 점프하시면 쉴드 한번 갑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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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상대 라인한테 안하고 저기 라인 내려왔어요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석양 석양 자리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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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악 아 쏘리 쏘리 위에 3층 오른쪽 3층에서 섰어요 아 이게 제가 가두는건데 모르고 중원군 중원군 올거 같은데 위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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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호가전 나와있는데 나오고 고고해 고고해 겐지님 죽으려고 하시네 그냥 나 중견애기가 한탄 2년이 없어요 아나닉 아 아나닉 구체줘 이불로 맞은거 아 열파참 못맞았어 흐흡 아 나 채워 낸네 주는 실드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시퍼만 춰면 돼 시퍼만 춰면 돼 예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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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금이야 아이고 에너지 많이 채웠고 고고고고고 원교폐 원교폐 어 맥쿠리 성악 빠졌고요 나잉 자리야! 나이스!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자리야만! 자리야만! 자리야! 자리야만! 나이스! 오는 것만 자르면 되겠다 이제 끝! 자를 필요도 없네요 나이스! 히모띠! 저... 저 A 정크래스 해도 됩니까? 아 딜로 하고 싶다! 저 A 정크래스 자신 있습니다 아 그럽니까? 아 예 저 A 정크래스 음 예 제가 남는 거 할게요 그래 내가 저분 유튜브고 내가 정크래스래 이제 정크래스 하실래요? 아니요 아니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러면은 딜 안 나올 것 같은데? 말... 걸려? 근데 투힐은 있는 게 뭐... 음... 음...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투힐 아나 하면 아나가 뭐 나르는 파라는 세 방이면 따고 뭐... 쉽지 쉽지 그냥 세 방 딱 맞추고 그냥 상대 딜러도 그냥 세 방 딱 맞추고 자리아는 여기 못 올라가나? 자리아는 안 되는가 보다 자리아는 안 되네 자리아는 안 되네 자리아는 안 되네 정크래스로 3, 2, 1 폭격이 시작됩니다 A 거점을 수뇌하십시오 아 발텐되는데 못 죽였어 겐지 미쳤나봐 겐지 자리아 주눈실도 빠졌고요 아 자리 별로다 내려옵시다 네 오른쪽 들어가요 오른쪽 확인 확인 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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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에너지 많이 찾고요 아니요 첫걸기요 맥크리도 오른쪽 나이스 어 나 죽는다 나 조진다 하이 한번 뜯겨야겠네 원숭이 원숭이 개피 오케이 열파차 한방에 두방 호호 잡았다 왔다 맥크리 피 자리아 아 자리아가 이걸 또 겐지 방피 흠흠 어 왼쪽으로 들어간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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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한테 하나공 확인 자리아 주눈실도 빠졌고요 루시우타 루시우타 원숭이 반피 석이야 석이야 원숭이 있다 원숭이 있다 와 아직도 안 꺼네 서병 늦으네요 겉전은 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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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째 헤어스요 헤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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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자리아 저 중력차탄 있어요 사위 한번 들게요 겐지 처박혔어 벽에 원숭이 빡쳤고요 자리 밑에 자리아 확인 안 왔다 안 왔다 제발 제발 자리아 자리아따 자리아 제가 이긴다 제가 이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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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우리 약간 뒤적헴 원숭이 위에 와 열파참 화염감타 와 어 아 아파 겐지 개 웃겼네 아 이제 위도우 나왔어요 확인 자리 다 꿀게요 네 일단 위도우 어어어 3층 3층 맥크리 3층 맥크리 나카 나카 예예 부시우 부시우 위도우 3층 원숭이한테 하나공 위도우 다운 위도우 다운 석양 석양 겐지궁 위도우는 없어요 이거 피 막아야되는 시각인데 아 왜 맥크리를 안마야 시각 피 막각 아... 지는건 질색인데 진정하시고 다들 다들 진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저희가 시간도 많이 남아있어요 개인직입니다 진정하세요 저 덩그레 뺐어요 예 상대 위도우 그대로 있고요 확인 내가 볼게요 겐지 깝죽거리네요 계속 겐지 거점 오른쪽 아... 큰 그림을 그렸잖아 네 메이커 해야지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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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수면집 빠졌고요 저... 저 괜찮아요 겐지 피 겐지 피 맥크리 다운 맥크리 다운 겐지 딸 겐지 딸 저우한테 위도우 피 아이고 스쳤다 내가 고드름을 또 잘 쏘거든요 흠흠흠 나이스 나이스 그냥 머리에 그냥 위도우 머리에 꽂아줘야죠 어! 죽는다 우리 겐지 흐오오오오오오 좋은 줄 알았다 어 위도우 굶혔어요 찹니다 원숭이 짬프 원숭이 혼자 원숭이 혼자 겐지 나이스 겐지 안해 x2 겐지 안해 나이스 저거 già식 겐지 만참 빠졌고요 겐지 다리 밑에 있어요 겐지 다리 밑에 죽템 죽는거 아냐? 아 독댕이지 누가 그거 오 그거다 그거다 러브샷 러브샷 중력차탄 80% 어 저랑 같이 쓰죠 저 용고미터요 상대 위도우 내렸다 위도우 내리고 자리아 나왔어요 원숭이자리아 겐지 맥크리 원숭이한테 또 뭐야 뭐야 원숭이 빡쳤고요 왼쪽에 석양 쐈어요 안았다운 안았다운 오케이 어그로 끌었어요 자리아하고 원숭이 바깥쪽에 있어요 지금 들어가요 정면으로 자리아하고 자리아 궁 조심하시고 당장 들어줘 뽕 1층에 맥크리 나이스 자리아 자리아 정면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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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려 겐지 깔짝거리는 겐지 저 조져요 겐지 10분도 없어요 조져요 왼쪽 아이스 치고 가네 아이스 도망갔다 상대 안은 안아 아 원래 있었구나 네 원래 있었어요 난 돼지로 공을 채우겠다 어 겐지니 로드오그 나왔어요 원숭이 대신에 로드오그 그래 빠졌고요 아 제발 제발 아 나 피가 1이라서 아 아이고 석양 오른쪽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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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벼보죠 시간만 끌어보죠 일분 밑으로 아이고 다시 기회가 왔어 오와itu 어 하우와 말려놔 비벼 최대한 비벼야 돼요 상대 비트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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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오케이 메이곤 로노 그래 빠졌구요 어 디바님 디바님 나왔어요 나이스 비트 나이스 겐지공 자리아공 거의 차요 저희 아악 아악 야 봤어 나 3마리 잡았어 어 할 수 있어 비벼야 돼요 자리아하고 겐지 자리아 개피 거기 자리아공 박아들였어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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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막았어 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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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로드오 궁 로드다운 이거 힐러들 먼저 어 아나 수면집 빠졌구요 루시오 짤 트레이스 에어킹 빠졌구요 오케이 나이스 아니 이걸 내가 이걸 수충이가 나와 모췄다 하이라이트 보고 가시죠 어 여기는 4발이네 응 4발이네 안되네 음 치킨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 치킨물을 많이 먹어서